도시대 야 릴러 남극시여 오늘 문제게란거 아니잖아 일당 받고 70대의 꿈 또 막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제 모든 시작이 아직도 늦지 않았어 주름살만 늙고 있구나 젊어질 수 있다면 젊어질 수 있다면 그만나 좋을까 고급되지 않았어 바라보는 내 모습 일생을 재신부터야 박수 음식 quem 아 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형 그거 문지기하러 온거 아니잖아 여자는 사주고 그려 그럼 CD 내꺼에요 제껍니다 그거 이거 하니까 사람들 별로 반응이 없네 노래한거 할까? 신나는걸로? 천년지기 이런거 할까? 진짜? 이야 근데 저 조안감네 아 그래요 근데 너희들은 오셔가지고 우리 여자분들만 왔어? 고추는 다 탄자병 걸렸어? 시들이들 북킹도 돼요 북킹 북킹도 되네 근데 올 때 시간이 됐는데 안오네 근데 원래 이제 좀 돈 많은 사람을 원하여 아니면 좀 고추가 시들시들않고 싱싱한 사람을 원하여 각설이 각설이 수원 수원 수원에 거기 뭔 축제냐? 수원 수원 갈비축제 근데 요즘에 안하더라고 어? 엄청 크게 했는데 근데 요즘에 안해 그거 시장이 좀 바뀌어야 또 네 그럼 제가 천년지기 한국어가겠습니다 철연 바치고 경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수님 저 제 CD에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노래 한곡 하세요 네 이 공연은 각세리만 아니고 같이 노는 마당이에요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외모에 있을 때 귀로가 데려와준 친구 너는 나의 길이야 너는 나의 꿈이야 천년지기 천년지기 나의 꿈이야 지쳐요 우리 천년지기 천년지기 목길이로 헌배를 하여 같은 대를 헌배를 떠나는 무싯이 네가 있을 그룹이 않아 여러분 정말 멋지게 헉 헉 헉 축하드로 헉 헉 내가 외로워 내가 망할 때 위로가 되어진 친구 너는 나의 집이야 너는 나의 고백 천년 집이 나의 꽃이야 친구야 우리 전자 높이 위로 높이 를 맞춰 같은 배를 넘게 탔던 친구야 네가 있을지 않아 너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전자 높이 위로 높이 를 맞춰 같은 배를 함께 탔던 친구야 내가 있을지 않아 여러분은 정말 대단해 오늘 여기 담당해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